네, 오늘의 시그널은 실리콘2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예전에 그 재연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던 그 여성 배우가 있는데 그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분이 요즘엔 좀 안 보이더라고요. 되게 약간 제가 보기에는 드루베리모 스타일로 생기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예전에 어떤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자기는 기획사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재연 배우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거 기획사 들어가서 내가 버는 것도 얼마 없는데 거기 매니저 코디, 헤어 다 내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세탁소에서 아침에 옷을 챙겨서 그거를 다 들고 거기 방송에 간 다음에 매니저도 없으니까 자기가 스케줄 관리 다 하고 연락하고 방송국이랑 그러고 저기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런 것을 봤더니 아, 기획사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구나. 왜냐하면 기획사에 들어가면 다 해주지 않습니까? 매니저가 아침에 알람으로 깨워주지. 거기 샵 가면 헤어 매니저가 헤어 머리에 해주지. 저기 다 방송국의 컨택이라든가 이런 거 다 회사에서 해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그렇게 물론 혼자 하는 것도 좋은데 인지도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런 기획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다. 우리나라의 K뷰티도 똑같죠. 우리 명동 거리에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K뷰티의 어떤 로드샵 부분이 거의 전시장이었잖아요. 이런 외국인들이 명동에 와서 이런 화장품들이 있었구나. 명동에서 전시장처럼 돌아보면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화장품들이 외국인이 놀러와서 알아가지고 입소문으로 전달해 주는 거 말고 이 K뷰티를 아까 말한 기획사처럼 만약에 알릴 수 있다면 제가 아까 말한 기획사가 만약에 없는 상태에서는 K뷰티가 아주 조그만 회사라면 알리려면 아까 재현배우처럼 자기가 뛰어야 돼요. 자기가 가서 그걸 다 알리고 그걸 누가 또 받아주겠어요. 팜블렛 한 장 들고 가서 무슨 회사마다 다 방문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이런 회사인데 한국 회사인데 이것 좀 한번 봐달라. 우리 좋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얼마나 노력이 많이 들겠어요. 바로 그 기획사의 역할을 해주는 회사가 실리콘2예요.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요즘에 미국이랑 일본을 판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거 왜 나왔나요? 아모레퍼시픽이 애매해졌기 때문이잖아요. CCA도라든가 랑콩 같은 초고가 그리고 중국 차이나 뷰티 그 사이에 껴서 샌드위치가 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아모레퍼시픽도 서라수 같은 헤라 같은 이런 거 가지고 초고가로 나갔는데 초고가가 막혀버리니까 그런데 밑으로 가려니까 CBT가 치고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애매해져 버린 상황에서 이거 초고가보다는 명동에 옛날에 그게 초고가가 있었나요? 명동에는 되게 아기자기한 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회사가 있다면 훨씬 더 좋겠죠. 실리콘2가 그걸 해가지고 지금 재미를 많이 봤고 좌사 플랫폼인 스타일코리안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한 재연배우 같은 실력은 있는데 누군가 밀어주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회사죠. 지금 소코골렘이라는 미국의 이게 뭐냐면 이것도 플랫폼인데 이거는 사람들이 쓴 구매 후기 이거를 기반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사이트예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다녀서 한국에 왔다가 아까 말한 대로 명동에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회사 근무가 끝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좋은 한국 화장품들이 있는데 왜 세계 사람들은 모를까? 얘네들이 진출 활로가 없어서 그러네. 아모레퍼시피나 LG생활건강산화의 업체들은 대기업이니까 밀어주고 홍보도 열심히 해주는데 이 조그만 로드샵에 있는 이런 재미있는 기업들은 홍보해줄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소코골렘이라는 사람이 직접 차린 거예요, 플랫폼을. 소코가 사우스 코리아의 딴 게 소코고 글램은 아시다시피 매력적인 여자, 글램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친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의 매력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중소 화장품들을 구매 후기와 함께 알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기서 스킨푸드라든가 코스 Rx를 지금 알리기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에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거죠. 미국 사람들은 대충 씻어요. 그러니까 아까 레이디 같은 스타일을 보세요. 화장 장난 아니잖아요, 색조화장. 그런데 색조화장에 비해 기초화장이 약하단 말이에요. 대충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안법이 세안법도 3단계에서 5단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무슨 이중세안이 3단계, 5단계를 해가지고 피지의 모공을 다 제거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미국 시장에 알리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씻는 기초 세안법도 있네? 하면서 여기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그런 거죠. 기획사에 따지면 매니저 스케줄 관리 이런 얘기도 했지만 여기는 이런 거죠. 해외를 뚫고 싶을 때 해외 팔로우 개척. 그리고 유통 물류망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그런 거 유통 물류망. 여기서 실리콘 투에서 대주고. 칠레랑 쿠웨이트 같은 이쪽 나라에도 아랍이나 남미에도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물류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뛰어가지고. 공장도 없는데. 시제품 하나 줘가지고 우리가 100개 주문 들어왔는데 100개를 어디서 뽑아내겠어요. 자체 공장도 없는데. 이런 것들을 해주는 회사고요. 아까 스타일 코리안 닷컴이라는 K-뷰티 글로벌 플랫폼에는 이미 전 세계 90개국 그리고 100만 회원을 통해서 한국 화장품 판매를 유통시켜주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유통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실리콘 투는 이런 식으로 판매 홍보를 대신해주고 물류 창고를 활용해가지고 물류도 대신해주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K-뷰티 화장품들을 미국이나 중국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그리고 인큐베이팅. 처음부터 키워주는. 그래서 엄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K-뷰티 화장품 제조업자에 관심이 많지만 이렇게 뒤에서 매니저 역할을 하고 기획사 역할을 하는 회사. 이런 곳에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K-뷰티를 하는 엄마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실리콘 투였습니다.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밑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2011년 9월에 상장을 했고요. 자 이런 기업들 중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죠? 아까 전에 SBB테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SBB테크도 오랫동안 바닥을 훑은 다음에 거기서 폭발을 시켜버렸죠. 물론 로보테마라는 엄청난 파도를 만나기도 했죠. 자 실리콘 투 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쭉 빠지다가 2022년 7월에 한 번 그 시점을 찔렀는데 거기서 확 밀렸죠. 1년 동안 쌓여있던 매물대. 2021년 9월에 물리셨던 분들이 어이쿠나 내가 거기에 확 팔아버렸죠. 그래서 내려가서 한 단계 또 내려갔습니다. 다시 한 번 머리를 또 들어올리죠. 이번에 이제 또 도전을 해야죠. 이쪽에. 만약에 여기서 또 뭐 SBB테크처럼 로보테마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 이제 엔데믹으로 인한 K-한류의 뭐 그 폭발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또 도와주면은 또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6,000원대 라인 여기까지는 일단 상승을 도모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모레퍼시프크 LG생활관광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K-뷰티가 조금씩 회복된다는 그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명동 길거리만 가봐도 다양한 인종의 국가의 사람들이 지금 그 떡꼬치를 먹고 있는 장면들이 뉴스에 방영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1차적으로 6,000원까지 가보고 거기서 바람이 분다면 공모가 공모가를 기반으로 해서 상장할 당시에 그 주가 거기를 한번 돌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2022년도 7월에 한번 뚫어놨기 때문에 균열이 살짝 생겼습니다. 그 균열이 살짝 생긴 부분을 뚫어내면은 7,000원 이상도 좀 갈 수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좀 멀지만 일단은 그래서 1차적으로 6,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KBT 유통 전문 업체인 실리콘2 알아봤는데요. 1차 목표 거로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